네 저희는 이제 비채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3일차 데이 저희가 낚시 포인트인지 어마무지하게 많은 낚시 트레일러들이 되어있어요 구구봐라 구구봐라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전복 엄청 많이 있게 생겼는데 그죠? 저게 지금 들리세요? 이게 구구봐라 울음소리에요 원숭이가 줘 조개들 고동들 너무 많아 와 여기는 해산물 사먹을 일이 없겠네 고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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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ll these imperfections, renovate my heart and purify my soul Do to me what I do to my flaws when I sand them If you open up them doors for me, I won't be too demanding Your truth, love and light is what I always stand in I'm your fierce, humble servant, just like you commanded I got favor, God's favor And nobody can take it from me I am worthy, a very good thing And I'm gonna be who God called me to be Way back then, when my thoughts was full of sin God's truthful love for me, I couldn't comprehend Cause I felt over-processed like a bad lace front job I'm God's chosen but struggling, that's kinda odd When you stand close to the light, you bound to get burned There's some things on this journey I had to learn on my own But there God was in plain sight I was never alone against me On this right path, many weapons was formed They tried to point and release, bullets couldn't catch me God opened up so many doors I couldn't think to dream Just imagine what I could do when you believe Alone in my room, I cried, Lord, why you love me? A multitude of blessings I shouldn't have received Dry your tears, my child, don't you ever doubt me Bro, that sad way of thinking now, cause that's my pet peeve Many things I have in store, plant your feet and trust me I got favor, got favor, got favor, and nobody can take it from me I am one of the best Ah, 비채노 펭귄뷰은 Peng귄들 다 인정 아, 저기네, 저기 Flowhole 드디어, Flowhole을 만났습니다 Flowhole, Flowhole Friday, Sounds like a whole Out God It's a great Your final life I'll see a few of the little weeks it'llDear Darry Sound Look guys Mal Jeho ep 우와 우리 엄마 이거 보면 다 긁어 가려고 한다 이거 어머니 보고 있나?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 와 봤습니다 위험하지만서도 조심 심심심 와 정말 물이 너무 깨끗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저 돌게장 담그면 엄청 맛있거든 네? 네? 우와 사이즈 보소 오늘은 3일차 여행입니다 프레이시넷 콜스베이를 떠나서 비체누를 들려서 블루홀을 구경한 후에 론체스턴 시내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시내 구경을 잠시 한 후에 최종 목적지인 조지타운까지 올라가는 일정입니다 무려 이동거리는 270여 킬로 되죠 캠벨타운 아트센터 캠벨타운까지 올라왔습니다 캠벨타운에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캠벨타운까지는 아직 49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잎은 아이스 롱블렉 테크웨이 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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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앤티크한 느낌의 작은 카페 침리도 있네 침리 침리도 있네 침리 침리 집 테즈메이아 여행의 꿀팁 시내를 보면 무조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화장실을 들렸다 가기 필요하시면 주의도 하시고요 가보이 기도우 아이고자 배고프자 간단하게 헝그리 집에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론체스턴 시미를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구글 맵에서 찾은 카타렉트 조지 리절브로 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아주 예뻐요 카타렉트 조지 리절브로 가고 있습니다 와 시내 한복판에 이런 절경이 있어 시간이 없는 관계상 좀 서둘러서 이동합니다 조지타운 가서 전복도 잡아야 되고 지그재그 트랙 클리프웍도 있고요 여기가 pelly roo eeel 어億 무슨 마을인지 아주 예쁘네요 np很美 Amy Royale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lonceston 입니다 china royal 세번째 숙소 주방 식탁 침실 더블 배드 정실정실 까지 오늘의 세번째 숙소입니다 이것은 로헤드 혹시 모를 전복을 빛나 한번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배들 타고 낚시들 타니까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조심하세요 돌아? 여기 오징어 엄청 많나 보다 오징어 뼈다 보게 하얀거 밥 오징어 우와 물색깐 깨끗한거 봐 이건 조개들 이거 먹는거 아니야? 이거 전복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약간 작은 전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따는 법 칼로 스피드 생긴 전복답게 생겼죠? 오늘 아주 조개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잡는건 실패했으나 전복 3끼를 잡았습니다 비말이라고 한다네요 맛있게 요리하라 뿅 나무 위를 멋있게 조각을 해놨어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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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말 비말 요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꼬마 전복이라고 하는 요한이 엄청 잡았다 요청하신 지말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 바다의 건강식 지말회입니다 대말회입니다 부드러워 아주 부드럽고 비린내는 좀 전혀 안나 한번 먹어봐 진짜로 먹어봐 달고 안나고 이차 메뉴 우리 석과 우리 형 진짜 한번 이거 먹어볼까 자연산 석과 석과 맛이 어떠신가요? 뭐 달지 뭐 너무 칭칭해서 길에서 싹 없어졌어 길자마자 없어졌어 하나요 위하요 배말찜 아 기가 막힌다 색깔 영롱하이 와 알 다 빠졌어 대말찜 대말찜 여기다 바치세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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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말찜이 아 이거로 꼬박찜처럼 하면 되겠다 대말찜을 국물에다가 신나는 부족도 있고 맛있게 우르르